혹시 재방송 다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? 왜요? 왜요? 잠시만 좀 들어와 주세요. 한 없던 개신이 흰새끼가 방풀을 쳐하고 모랄 맞네요. 뭐고요? 그거 안 꼬이나요? 아 나 씨.. 부를 게 안 걸리네. 마이크 좀 꼬주세요. 하하 설구 머가리 남순이 루어 아 씨..뭐야! 아 씨..라! 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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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말씀 드릴게요. 제가 먼저 봤습니다. 먼저 봤다고요? 전기실에서.. 저 캡틴이.. 아 잠깐만.. 어버버 거리지 말고 어버버가 아니라.. 전기실에서 미션이 있길래 맨 위 전기실 아시죠? 위에 거 하는데 정확하게 시체를 밟고 있더라고 상렬 쇼메이커가 전기실에서 미션이 있길래 도움이 경크 경크 정상 가사 나.. 걸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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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걸지마 걸지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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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원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. 그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러면 철군이 누굽니까? 둘 중에 한 명? 철군이 누굽니까? 둘 중에 한 명? 이거 저는 상렬쇼메이커가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코트입니다 저 새끼가 말하는 건 절 배가 아닌가요? 잠깐만 저 반반하게 할게요 일단 전기실에서 벤트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렬이 형이 늦게 올라와서 보안실로 해가지고 전기실로 간 거지 일단 상렬쇼메이커가 시체력 3초동안 밟고 있었다는 거 캡틴이 봤다고 하니까 일단 달게요 그러면 일단 달게요 무조건 밀어버리네 와 봐봐 안 아니네 아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만 벤트를 탔으면은 의무실 아니면은 보라색이 여기 있었지 남순이 형이 발견했는데 그냥 코트 형이 시체 밟고 있는 거 보고 그냥 그 의심한 거 같은데? 가리 일단은 전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가리 박치시고요 자 한 번만 더 씨부리면 진짜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아우 속 시원해 보안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리님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가리 박치시고요 철구 형 동선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? 저는 아까 선연결을 하다가 바로 정기실을 뛰어갔는데 거기 무라리랑 성태랑 봤잖아요 아니 유주씨 유주씨 지금 당신 어디예요? 네? 지금 어디냐고요? 저.. 전기실이요 아 저 형만 할 줄 모르네 예? 전기실이요 아 유주씨 지금 제가 전기실인데요? 아니 저 정말 전기실이요 저는 열심히 미션만 깨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주야 내가 지금 전기실인데 너도 널 못 봤다니까? 아니 성태씨 저랑 방금 계속 만나지 않았나요? 저리 가세요 철구씨 티아야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요? 나 못 볼 거 같은데 난 무라리랑.. 전기실이 저도 갔었어요 유주씨 미션 하셨다고 하는데 미션 뭐 하셨어요?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전기.. 전기 키는 거요 예! 왜 막 전기! 아 다 할게요 유주씨 반박해 보세요 유주씨 잡혔죠 잡혔죠? 아무 말도 못 하죠? 유주 맞나 보다 유주 맞나 보다 ㅈ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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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히 안 벌려 아니 나 어떻게 하 건지 모르겠어 아이 잡아야되는데 ㅈ댔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되는데 rás의 솔직한 소령이샤인가? 그래서 뭐에 있다 적은? 올리는데 연락돼 considered 잠깐만 이거 ㅅ coffee 내 옆에 썰었거든 아니 개소름이다 자 봉준씨 철구씨 내가 봤고요 제 옆에 있는데 네 ㅅwho가 대담하게 쏠 거 같거든요 제 옆에 있었는데 이거 리포트도 안 누르고 그 두 명이 그냥 순순히 빠져나왔거든요? 그 두 명이 누구냐? 세아랑 소룡입니다 세아랑 소룡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말해서 성대형인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 자 철구 형 철구 형 의심하지 마시고 일단 세아는 100%입니다 세아는 100%고 아니 난 세아는 모르겠네 자 소룡이 커버 쳐주지 자 소룡씨 커버 쳐주지 마시고 아 말 좀 한다 개새끼야 세아 말하니 아 말해봐 말해봐 내 입장에서는 이거 성태 오빠랑 소룡도 같은데 이거 성태 오빠 CCTV 보는 척 하고 있었잖아 그 중에 인포스터가 두 명 있는 거잖아 인포스터가 한 명도 안 잡혔겠지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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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구씨 빨리 가 철구씨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요? 일단 전혀 존나 말 많아요 죽이죠 존나 말 많아요 세아랑 성태 부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거 같아요 한 명은 소룡이 한 명 100%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철구씨가 세아 씨랑 이제 성태 씨 뽑았잖아요 예 그럼 믿고 거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소룡입니다 맞죠 예 정확합니다 한 마리만 한다 한 마리만 할게 어 야 성태 만약에 성태가 범인이면 무조건 사회를 몰아가야지 사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 형 누구랑 누구랑 진평가자 진평가자 나 아니 나 아니라고 몇 번의 말을 소룡이 다 누구를 커버 쳤는지 잘 생각해 한 명 누군지 알겠지 아 진짜 어까만네 이거를 고비다 하네 와.. 이거를 안 해 아 김성태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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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아 소룡 100%야 세아 소룡 이거 2킬 하려고 했는데 소룡이가 킬을 못했어 이거 미션할 때가 아니라 빨리 이거 시체를 찾아야 돼 이거 성태야 100% 성태야 와.. 봐봐 세아 가였어 이거 낮추기로 오늘 끝났고요 자 끝났습니다 어? 저 이거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 누군데요? 이거 김성태입니다 진짜로 세아 씨 이거 김성태 맞죠? 신체 어딨는데 전 몰라요 진짜로 아 진짜 아까 저 CCTV실에서 성태 오빠 아 성태 씨 이거 시체 어디서 봤는데요? 아 저.. 관리실이요 관리실 아 진짜? 예예예 아 이거 이거 김성태네 자 찍었을까요? 아 저도 찍을게요 그럼 전 가보내요 예 짠 년아 아.. 아니 족구용 족가지 못해 아.. 아.. 아니 이 놈들이 좋다보는데 아니지 아 그냥 투킬 했었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CSI보다 더 정확한 게 철구 반대로 가면 무조건 맞아요 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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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발.. 초록색 누구냐? 인편무익인데? 아.. 아.. 초록색 누구냐? 파란색? 어? 저.. 경.. 경쿠 봤습니다 뭡니까? 그.. 경쿠는 써는 걸 봤는데 경쿠야 아 그래? 아 그냥 시체만 봤어 빨강이랑 파랑이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왼쪽으로 가고 나서 죽었거든요? 오케이 세 개 정도 했으니까 소메아 상렬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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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온 거 아니라면 자작이겠죠? 예? 오린 씨 저는 그 정도 클래스 안 됩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CSI보다 더 정확한 그거 가겠습니다 철구 씨 누구예요? 아.. 누구죠? 이거는 당신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저 아닙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상렬쇼랑 오린 씨랑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렬이 갑자기 처음에 이렇게 자작을 한다고 나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? 당연히 단둘쇼랑 아 무슨 이유로 또 나야 아니 오빠지 내가 같이 있었는데 3초 뒤에 죽었는데 한 사람이 오빠 봤잖아 오린 씨 네? 동교 머리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무시하지 마 왜 왜 무시해 아니 이거 오른법 루틱한 사람 있을까? 유주님 전 식당 식당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한 유주 있었어 거기에 맞아 유주 달아 유주 달아 일단 유주 달아 시간 없어 근데 유주가 그쪽에 있긴 했거든? 유주 달아 초록색 무빙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게 한 유주였는데 검은 모자 어? 뭐야? 그럼 상렬쇼 아니야? 뭐지? 상렬쇼 아니에요? 뭐지? 상렬쇼 아니 봐봐 이거 상렬쇼야 이거 캡틴 오리 오리 뭐하지? 우리가 썰라고 쟤보면 캡틴 있는 거 같은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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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크요 경크! 경크입니다! 무랄씨가 손이 느려가지고 손에 살쪄가지고 예예 싹살하고 사부차게 쓰는데 좀 한참 걸린 거 같아요 일단 너무 설로 몰아가지 말아주시고요 좀 논리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저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? 네 일단 무랄 상렬쇼 메이크 아니에요 아니 무랄씨입니다 무랄씨 확실해요 싹살이 바로 있어요 저랑 같이 정규씨는 있었는데요? 무랄 달어 무랄 달어 무랄 달어 무랄 달어 무랄 달어 아니 이거 제가 이거 전대 혹시 제 방송 다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? 왜요? 왜요? 잠시만 좀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한 어떤 개XX가 방풀을 처하고 무랄 맞네 누구요? 이거 안 보이나요? 하하하하하하 아니요 이거 방풀을 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을 들어보라고요 놀아가지 마시고 방풀이라는 게임 컴퓨터고 알트 탭이면 여기 게임 컴에 제가 켜놨다고요 알트 탭 한 적이 없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혹시 누구인 것 같아서 무랄려 이러길래 뭐야 이 새끼 했는데 이거 내 방송 보고 있길래 좀 의심했습니다 아하하하하